오! 우와! 집라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.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하늘 자전거 코스로 진행해보기로 했어요. 막상 올라와 보니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요. 파란색 탑 하나 보이세요? 파란색 탑을 찍고 왕복으로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. 이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달린다니. 내가 하늘 위를 하늘 위를 걷더라.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새로운 경험이네요. 안녕! 파이팅! 간다! 출발할게요. 출발! 간다! 안녕! 우와! 우와! 나 지금 바다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어. 너무 예쁘다. 하늘에서 보면 이런 기분이구나. 너무 예쁘다. 근데 조금 무서운 것 같아. 무서우면서도 즐거웠던 액티비티 체험. 안녕하세요. 살았다. 살았어.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. 정말 자전거를 타고 하늘 위를 달리는 것 같지 않나요? 제 눈으로 담고 온 풍경들인데요. 정말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습니다. 안녕! 아! 아! 허벅지! 브레이크 맞춰 마시고.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내려 보실게요. 네. 열심히 강릉을 즐기다 보니 석양과 바다가 만나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는데요. 더 늦기 전에 마지막 장소로 출발해 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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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